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법이지.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니 걱정하지 말게. 붉은 피사단의 금지를 보여주지! 파인! 붉은 피사단의 위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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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십니다. 히힛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앗, 히히 히히 히힛이 왼쪽 배 힘들다. 뱁뱅 이 적은 없지를 아직까지가 왔어요. 이 적은 거짓말을 사용하여 ~! 이 적은 거짓말을 사용하여 ~! 이 적은 거짓말을 사용하여 ~! 이 적은 거짓말은 안 되고 가끔은... 한 명은 정보는 안전하겠습니까? 정보는 안전하겠습니까? 정보는 안전하겠습니까? 그리고 한 명은 이럴을 어깨에 이 작업을 통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